새벽빛 32카운트 4월 하이비기너 레벨입니다. 태그 두번 있습니다. 세번째 월 끝나고 3시, 여섯번째 월 끝나고 6시에 있습니다. 섹션1 오른발부터 오른발 킥볼사이드포인트 왼발 킥볼사이드포인트 찰스톤 스텝 오른발 포워드 터치 백, 왼발 백, 터치 포워드 섹션2 오른발 킥볼사이드포인트 왼발 킥볼사이드포인트 오른쪽으로 4분의 1 처그턴합니다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 섹션3 오른발 그 자리에 스텝하고 왼발 킥치한 다음에 터치 왼발 사이드, 오른발 킥치, 터치 오른발 사이드에 힐을 바깥쪽으로 놓고 힐을 업, 다운, 업, 다운, 업, 다운 세 번 해줍니다. 섹션4 크로스 삼바 스텝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왼발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오른발 포워드 놓고 왼쪽으로 피벗 2분의 1 턴 두 번 걸어 나갑니다. 오른발 포워드 워크 왼발 포워드 워크 카운트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해급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오른쪽으로 힙벗 왼쪽으로 힙벗 한 박자 홀드 한 다음에 오른발 센터에 놓고 왼발 모아줍니다. 카운트 1, 2, 3, 4